자 뭐냐면 아 부모님을 제주도에 모시고 가 이렇게 정해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셔요 모시고 가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뭐를 좀 예의있게 한 말이죠 데리고 가 음 예 브링은 이렇게 가고 어떻게 가요 모르겠다 브링은 무슨 짐을 브링해서 가자 아니지 브링 브링 아임 브링 나는 나는 모시고 가 브링 마이패런츠를 우리 부모님을 투 제주로 제주에 브링 브링 자 브링을 썼는데요 지금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지금 헷갈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브링을 써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사실은 I'm taking my parents to 제주 자 지금 브링 테이크의 차이점은 사실은 사람을 데려간다 물건을 가져간다의 차이가 아니고요 테이크는 가져가는 거 데려가는 거 브링은 가져오는 거 데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 사람 이 차이가 아닌 거에요 어떤 쪽으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so take라고 해서 데려가다 혹은 가져가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한국어에서는 예의있게 모셔서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take는 기본 동사 중에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단 변화 불규칙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민희씨는 쓰고 있습니다 all right 유일하게 제가 아 좋아요 take took take 정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데려가다 가져가다 이런 식으로 할 때 take 쓰고 반대로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써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데려오다 가져오다 라고 한다면 bring b-r-i-n-g bring 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보세요 시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 아 진행형 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한참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진행형으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b-i-n-g가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의 사실을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remember right 자 이거가 쉬운 컨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b-동사에 ing를 붙이면 원래는 진행형 나 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팩트만 전달할 때 우리 한국어로 치면 나 내일 뭐해 나 뭐뭐해 이런 말투 있죠 네 팩트 그런 걸 할 때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참 모시고 가고 있어 가 아니라 나 내일 거기에 모시고 가 이런 팩트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런 말투를 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all right so b-동사 ing에서 뭐 뭐해 라는 말투로 우리 문장 두 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나 이사가 플로리다로 나 이사가 플로리다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팩트야 I am moving to 플로리다 There you go I'm moving to 플로리다 네 이 얘기는 이미 정해진 것을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다 라고 할 때 get w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get married get married 오케이 get married 그러면 그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 곧 결혼해 정해져 있는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I am 우리는 우리는 we are getting married 곧 soon soon we are getting married soon 이렇게 하면 앞으로 벌어질 거가 픽스가 된 것을 그냥 전달 팩트만 전달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 전달 아시겠죠 so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완성이 됐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I am moving to 플로리다 I am moving to 플로리다 we are getting married soon we are getting married soon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어디로? to 제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taking my parents to 제주 I am taking my parents to 제주 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물음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바로 너 어디라도 혹시 가? 가는 데 있어? 어디라도 어디라도 혹시 어디라도 가니? Are you? 질문형이에요 좋아요 going 가니? no? 어디라도 어디라도 something, anything 차이에서 헷갈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are you going somewhere? 이라고 해도 문장 말이 되거든요 네 너 어딘가 가니? 이런 말투인데 여기서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한 군데라도 가니? 라는 말투를 주기 위해서 anywhere anywhere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nywhere 이라는 데는 그 어떤 데라도 어디라도 어디라도 아무데라도 이런 정도의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곳이라는 것도 한번 다시 써 주시겠어요? 네 오늘은 다행히도 헷갈리지 않았지만 모든 곳 everywhere 아이고 너무 컸다 where 좋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나왔네요 somewhere 어떤 곳 everywhere 모든 곳 그리고 오늘 정답으로 쓴 anywhere 그 어떤 곳이라도 이런 말투까지 해서 세 가지 나왔고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나 뭐뭐 해 이미 정해져 있어 팩트만 전달할 거야 할 때 썼던 시제가 어땠죠? 현재 진행형 BING 그러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의 정해져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너 뭐뭐 하니? 이런 말투 자 이렇게 할 때 오늘 Are you ING? 이러면 물론 너 한참 지금 뭐 하고 있니? 라고 하는 진행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BING 너 미래 뭐 해? 정해져 있어?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너 곧 이사하니? 어떻게 할까요? 너 곧 이사해? Are you moving soon? 음 좋아요 Are you moving soon? Alright 너 내일 영화 봐? 너 내일 영화 봐? 정해져 있어? Are you watching Watching Movie 어 어 아 그렇지 Are you Watching A movie 내일 Tomorrow There you go 그랬을 때 저는 뭐 만약에 보면 정해져 있다면 Yeah, I'm watching a movie tomorro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정된 사실을 전달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할 때 BING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 문장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moving soon? Are you moving soon? Are you moving soon? Are you watching a movie tomorrow? Are you watching a movie tomorrow? 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going anywhere? Are you going anywhere? 아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또